판다다 편의점 사장 이반사 편의점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지만 성령이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성령아 오늘도 잘할거지? 뭘 보는거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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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아주 잘했어 잘했어 시간이 벌써 8시 31분? 교대시간이로구만 또 늦어 또 그냥 무슨 일 있는거 아니야? 넘어진다 넘어진다 드디어 왔구만 판다다 신입 알바생 전창비 오빠 따라 알바 했다가 지금은 오빠 잡는 알바 몬스터 야 야 왜 또 늦은거야? 아니 어 타임 알바가 이렇게 끝나서 늦게 왔어 아 도대체는 애바를 몇 개 하는거야 아니 알바가 너무 재밌어 아 이게 아니지 아한테 오늘 오늘 뭐 별일은 없었고 뭐 오늘 선님은 매상은? 아 손님 없었고 별일 없었고 매상 없었고 그래서 사장님은 뿔 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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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같은 소리지. 아 진짜. 손 좀 줘봐. 아 정말. 밴드 붙여줄게. 아 밴드 붙여주려고? 조심도 하고 다녀줘. 아 좀! 지금 나 걱정하는거 맞지 맞지? 밴드도 붙여주고. 내가 널? 아니거든. 네가 다쳐서 어? 내가 대신해야되잖아. 나 걱정하는거야. 그 상처에 물 들어가자. 이렇게 조심하고 알았지? 아야야야야. 걸레 빨아야하는데 상처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별로 안되지. 참비가 물 들어가면 많이 아플테고. 참비 할머니 내가 대신해줄줄 알았지? 이거. 광수 밴드랑 일도 안들어가. 가서 일해. 가서 일해. 이 밴드를 누가 똑똑하게 잘 만든거니? 너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아 진짜. 이 소린. 뜨각뜨각뜨각뜨각뜨각뜨각뜨각뜨각. 왔다며 팬저벨. 취따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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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인사 각도 좀 바꿔줘. 80도에서 90도로 바꿔줘. 어서오세요. 만져. 바꿔주는김에. 이것도 좀 바꿔줘. 안맞아요. 바꿔줘. 어머 이거 손님. 이거 삼각팬티 아니에요? 오. 아 잠깐만. 손님. 이거 혹시 입어보신거 아니죠? 진짜 어이없네. 당연히 입어봤지. 네? 입어봤다고. 그럼 교환은 안되는데요. 맞는지 안맞는지 알거 아니야? 입어봤는데. 너무 짧아. 짧아도. 손님. 손님. 나 집단거니? 너무 짧아. 바꿔줘. 손님. 빨리 삼각팬티 practiced. 삼각형 모양으로 짧게 만들어서 삼각팬티라고 하는거에요. 손님. 그렇죠. 안눌어놔. 네? 이게 슈퍼맨팬티 처럼 쭉쭉쭉쭉 rect 쭉쭉쭉 cũ 늘어나야되는데 일도 안눌어놔. 그러니까 당장 바꿔줘. 아유. 손님. 찾아요.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지금 small인데 근데 이게 손님한테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 뚱뚱한다고 무시하는거야 뭐야 니가 더 뚱뚱하거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건 인정!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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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냄새를 코로 맡았는데 눈이 아프지? 네! 연결돼있나봐 냄새 맡은데 너무 아파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양심있는 여자야 그러면 바꿔주는 건 됐고 긴 팬티를 했어요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팬티로써 추워 이게 긴건 내복이잖아요 내복! 누가 그렇게 팬티를 길게 입어요? 안돼 안돼 내가 입어 네 나 흰여사가 있는다고 가지고 와 어우! 어떡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예전에도 이런 밉싼 손이 온 적 있었거든 그때 이 사장님이 뭐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그래? 빨리 찾아봐 찾아봐 뭐지 뭐지? 오! 찾았어 손님! 이 영상 좀 봐주시겠어요? 영상 바꿔줘 뭔데? 이 영상 어떤거? 뭐야? 어째